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보행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15%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. 공단은 또 전체 보행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중 고령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 보호자 맞춤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